우리 민족은요. 백제 고구려 때 기록바도요. 음주 가무에 능했다고 나옵니다. 흥이 많은 흥부자 민족이에요. 우리 민족은 신바람 안 나면요. 안 해요. 신바람 나야 하지. 이 공부도 신바람 안 나잖아요. 안 퍼져요. 안 해요. 신바람 나야 됩니다. 그리고 양심에 맞아야 더 신바람이 나는 민족이에요. 진리에 맞고 자명해야 더 신바람 나는 민족이에요. 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? 왜 엄청난 경제에서 성장을 해놓고도 이렇게 힘들까요? 진짜 음주 가문만으로 기분 내려고 하니까 힘들죠. 영적인 이런 신바람의 풍류를 즐기지 못하면요. 그런 대리만족은 안 됩니다. 음주 가문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. 우리는 원래 풍류도 아닙니까? 풍류도. 신라 때는 풍류도라고 불렀어요. 우리 홍익사상을 풍류도. 왜 풍류냐? 바람의 흐름이 풍류잖아요. 풍류. 풍. 바람. 흐름. 이 바람이 신바람이에요. 신바람이 흐르는. 신바람의 흐름. 그 보이지 않은 신바람의 흐름.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신바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현명한 영적인 바람이잖아요. 현명한 흐름이라는 건 길이니까 신바람의 바람의 흐름. 바람의 길. 현명한 도. 현묘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. 현묘지도. 우리 민족의 종교가 풍류예요. 풍류. 풍류를 지금 풍악을 울려라 정도로 아시면 안 돼요. 풍악 울리면 신바람 나니까 그것도 풍류로 놓어준 거고. 술 마시면 신바람 나니까 그것도 놓어준 거고. 춤을 추면 신바람 나니까 그것도 풍류로 놓어준 거지. 풍류는 원래 뭐라고요? 영적인 신바람. 몰라 괜찮아 편안함에서 우리는 신바람을 바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신명과 바로 하나요. 하나가 돼요. 신바람이 신명이거든요. 천지 신명과 하나가 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.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끝없이 노력해온 민족이. 그래서 천지 신명과 하나가 돼서 그 현명한 신바람을 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풍류죠. 신바람 타고 생각감정 오감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아 우주가 원하는 길이 뭐예요? 인간한테 어떻게 걸으라고 한 거예요? 홍이 인간의 길을 걸으라고 한 거예요. 홍이 인간.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어라. 우리는 애초에 대승입니다. 영적 DNA가 대승이에요. 소승은 양이 안 차요. 대승. 신명과 하나가 돼서 신명과 하나가 돼서 신명이 하는 홍이 인간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온 우주로 확장시키자. 이게 이 정도 돼야 우리 민족은 사명으로 삼습니다. 안 그러세요? 가슴 좀 뛰지 않으세요? 그걸 불교 중엔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 민족 사상이 원래 대승이고요. 대승의 기원이에요. 대승 불교 나온 거는 2000년 전이잖아요. 홍이 인간 나온 지는 최소 5000년 전입니다. 우리 민족이 대승의 원료라고요.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탄에 빠지고 물질문명의 피폐함 속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죽어갈 때 어느 민족이 나와가지고 다시 도를 가르쳐줘야 돼요. 지금 전 세계가 금수화됐어요. 금수 고등 침팬치 곰 호랑이 수준이에요. 누가 나와가지고 욱녀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해서 마늘과 쑥, 몰라와 자명 가지고 인류를 다시 진짜 사람, 가슴뛰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들 거냐 누가 할 거냐 단군의 후회죠. 환웅의 후회 우리가 해야죠. 우리에게 역량이 있어요. 여러분, 아니, 금 모으기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양심들 하도 치이고, 세상에 치이고, 짓밟히고 이 사회가 너무 빡세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지 우리 양심이, 여러분,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것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. 몰라 괜찮아, 몰라 괜찮아 자명하면요 우리 안에 양심이 다시 샘솟아요. 다시 솟구쳐요. 참나가 각성되고 가슴에서 양심이 펼쳐지고 양심의 뿌리는 다 참나지만 참나가 우리 가슴에서 더 감정적으로도 사랑의 감정, 사랑과 정의의 감정으로 우리 심장을 밝혀준다고 해요. 뇌에서 자명한 진리가 인가되고 가슴에서 뜨거운 양심이 솟구치고 하단전에서 엄청난 실천력이 솟구치면 그렇게 신바람, 이렇게 상중하단전이 열려가지고 신바람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자고 보살이고 선비죠.